그런 분 있잖아요. 그 시대의 감성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조인성이면 허락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내가 허락할 수가 없겠더라고. 남자 피디님들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의외로 확 깨는 외모가 뭘 것 같아요? 손톱 관리 안 된 거? 피모 관리 잘 안 하나. 여자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손톱. 손톱. 근데 이거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여자들이 왜 본인을 싫어하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남자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극혐하는 남자들의 외모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사이부터 볼게요. 털 관리를 못하는 남자입니다. 털이라면 어떤 털들이 있을까? 코털, 겨드랑이, 다리, 귀털, 그리고 뭐 손가락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를 잘 못하면 상당히 취잡스러워 보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회원인데 나이도 한 30대 중반에 대기업의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괜찮아. 근데 만남을 한 5명, 6명 정도 해줬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여성분들이 언니, 그 남자 귀털이 왜 그래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는 거예요? 깃털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피어나오는 거 있지? 꽃 피듯이. 그래서 내가 남자분한테 얘기를 했어. 깃털이 문제다, 너는. 다섯 명 다 깃털 갖고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알아요, 누나. 근데 깃털 있으면 장수한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거 못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수고 뭐고 이러다가 너 노조각 되니까 노조각 돼서 혼자 오래 사느니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털 정리를 하셨던 일이 있어. 그 뒤부터는 진짜 매칭이 잘 됐어요. 근데 봐봐. 관상 때문에 귀털 그렇다 쳐. 근데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소개팅 나갈 때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자들도? 코털. 여자들 코털 나와 있는 거 한 번씩 보거든요. 어떤 여자분들은 평등의 털이 있는 여자들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모 해줘야 돼. 그리고 특히 남자들 여름에 반바지 많이 입잖아요. 물론 남자들은 털이 좀 인게 나쁘진 않지만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 그런 마을 때 있잖아요. 다리털 밀면 게이 같다. 싹 다 밀지는 말고 어느 정도 적당히 남겨놓고 그리고 밀라는 거지. 그래서 소개팅 전에 털 관리는 필수입니다. 3입니다. 정수리가 비어있는 경우. 소개팅에 딱 나갔어요. 딱 일어났는데 여자가 정수리가 여기 딱 비어있어. 어떨 것 같아? 조금 배기 싫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얼굴이 칼이 나요. 근데 여기가 많이 비어있어. 얼굴이 칼이 나면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나? 근데 하물며 잘생기지도 않은 남잔데 딱 일어났는데 정수리가 비어있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좀 깰 것 같다. 많이 깨죠.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남성분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딱 하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이제 비어있으신 거야. 너무 잘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 여기 비어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요? 제가 어디가 비어있나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거울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이 정도가 탈모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딱 봤을 때 눈에 보이게 비어있잖아요. 그게 탈모예요. 근데 탈모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랑하는 남자들이 은근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 줄 알아? 여자들은요 그렇게 비어있잖아. 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더 앞으로 비겠구나. 이 생각에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다니까 이게. 머리숱에 여자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실 거 아니야? 남자분들은 그래서 탈모이신 분들은 해결 방법이 있어. 뭐가 있어? 흑채 요즘에 흑채 잘 나와. 아니면 부분 가발 이것도 잘 나와 요새는. 그래서 저도 애 낳고 좀 그러면서 살짝 비어있는 데가 있거든? 그래서 저도 뭐 쓰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VIP 고객들한테 좀 공개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제가 다음번에 좀 같이 한번 공개해볼게요. 2위 화장하는 남자 요즘 20대에서 40대들 보면 비비크림이다 해가지고 얼굴 좀 뽀샤샤기하는 크림들 많이 바르시는데 이 정도 선까지는 괜찮아. 근데 남자분들 중에 아이라인도 하고 얼굴 막 진하게 화장하는 친구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우리 피디님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그런 남자분 봤다고 저한테 짜증낸 적이 있잖아요. 상태가 어땠나요? 그분의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어땠는데 거부감이 들었어요? 목이랑 얼굴 톤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색깔 밸런스를 못 맞췄네. 가끔 상담하러 오시는 남성분들 중 보면 이제 저 만난다고 예쁘게 하고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 목하고 얼굴하고 색깔이 따로 놓으시는 분들. 얼굴은 하얘 근데 목은 좀 검정색이야.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 아 이거 톤 너무 다르다라고 했더니 누나 그럼 도대체 뭘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남자분들한테 제가 꿀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남자들이 얼굴이 뭐 하얗게 붕 떠서 다니는 것보다는 귀티나는 피부들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분들도 얼마든지 좀 생기가 있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광택이 나는 제품을 하나 소개할게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렸던 줄기세포팩이 너무 많이 매진하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는데 바로 그 회사의 제품입니다. 바로 셀로니아의 톤업크림입니다. 이거는 저번 제품과 마찬가지로 메디포스트 줄기세포가 들어간 톤업크림이에요. 톤업크림 중에서 줄기세포 들어간 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톤은 톤대로 밝게 해주는 거죠. 셀로니아의 톤업크림은요. 출근할 때 바쁘잖아, 남자들. 이거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30초? 이거 하나면 그냥 다 해결돼요. 저는 이렇게 타러갈 때 빼고 평상시에 다닐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발라. 내가 이거 바르고 왔을 때 맨날 피디님들이 뭐라 그래 나한테. 대표님 오늘 피부과 다녀오셨어요? 라고 피디님 물어보잖아. 그럴 때 저는 이거 발라요. 나 이거 진짜 얘기 안 해주고 싶은데 저만의 비법입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요. 그냥 스킨 합법 바르고요. 바로 이거 바르면 끝.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성분 때문인데 안티에이징, 미백, 거기에 주름, 다외선 차단 기능까지.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피부의 톤을 밝게 해주는 톤업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인원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손에 한 번 발라보면 일단은 크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촉촉해. 촉촉해 일단은. 영양 크림 바르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내 피부 톤에 따라서 피부의 톤업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냥 진짜 뭔가 바르지 않았는데 피부가 환해 보이는 그 느낌이 바로 들어요. 보이시죠? 너무 자연스러워. 이건 지금 안 바른 거고 바른 거거든? 딱 환해 보이잖아. 남자분들 특히 이거 바르고 나면 막 기름 낄까 봐 기름 종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피부에 딱 달라붙기 때문에 끈적임이 없어. 흡수가 너무 잘 돼. 그리고 이제 피부 저자극 테스트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 쓰셔도 좋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팩이 다 매진되다 보니까 사장님도 좀 놀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큰 소리를 쳤지 쏘시는 금에 더 쏘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거는 우주대 특가. 이 톤업 크림 한 개 그리고 또 한 개 해서 두 개 세트로 원래 한 개 가격이 4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한 개 한 개 해서 총 두 개 세트 40%가 세일이 들어가서요. 48,000원입니다. 그럼 하나에 거의 24,000원 꼴이죠. 그리고 세 개의 세트는요. 원래 세 개 세트가 12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50% 6만 원 그럼 하나에 2만 원 꼴이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쟁여놓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안 사면 손해인데? 셀러니아 톤업 크림이 한정된 기간에 팔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이건 미친 가격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놓치고 저번처럼 저한테 따로 연락하시지 말고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드렸을 때 한 개라도 더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으실 거 같아요. 아래 기간 동안에만 판매하니까 또 나중에 저한테 문의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꼭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1위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 여자 패션 중에 어떤 거 쟁일 싫어? 레깅스 입고 까아 몸매 너무 드러내는 거. 근데 또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 패션 싫어하지만 여자들 역시도 되게 극혐하는 패션이 있어. 뭐가 있어요? 꽉 끼는 바지. 또 뭐 있어요? 배바지. 배바지. 나는 구두에 흰 양말 신는 남자. 그리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정장에다가 배낭 가방 같은 거 메고 농구화 신는 분들. 조인성이면 허락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내가 허락할 수가 없겠더라고. 대표님은 그러면 상담하면서 패션 테러리스트인 거 있지 있지. 그런 분들 있죠. 나이가 막 마흔여섯인데 머리를 막 이렇게 다 가리고 왔어. 옛날에 그 HOT하고 잭스키스 오빠들처럼. 그 시대의 감성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싫어 이거. 그런 분들 오시면 받아주세요. 아우 얘기하죠 내가. 멋쟁이시라고. 그래서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패션에 관련된 유튜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만 봐도 반은 성공해서 입고 나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어렵잖아. 그러면 백화점 가면 마네킹에 그냥 옷 있잖아. 그걸로 그냥 사면 돼. 지금까지 여자들이 극혐하고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남자들의 그 외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이 남자 진짜 괜찮은데 이 외모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괜찮은 면들이 가려질 때 저는 그때 제일 속상해.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하시면 이거를 보고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외모 관리 하나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아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